소인국의 고양이 괴물이 나타났어요 소인국에 고양이 괴물이 나타났어요 소인국에 고양이 괴물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괴물을까요? 그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무인도를 먼저 만들어볼까요? 파란색 스프레이로 칠을 해주세요 방독 마스크는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산을 칠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스프레이를 조치하여 꼼꼼하게 터치를 해주세요 이제 구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그 하늘 그 하늘이 맞습니다 그 괴물이 벌써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? 지금 무대상 칠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윈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래를 뿌려주어 바닷가처럼 빼주세요 아 미니집을 묵고 있네요 어쩌죠? 자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? 우와 벌써 피서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고양이 괴물이 나타났네요 어머 피서객들은 콤비 백산하며 어쩔 줄은 모르네요 아 인간들이 왜 이리 잡아진 걸까 내가 잡아먹어서 둘만 남겨둬야겠어 음 그래 아담과 입은 둘만 남았네 눈이 좀 위험해 난 그래서 피서암가 또 내 고마절하고 있지 비라도 내 이름이 좋겄다 인간들은 쓸데없는걸 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